렛캠프 저는 렛캠프 4년 동안 공연 많이 했었는데 좀 신기해요 It's like home 맞아요 여기 고리노기 스테이지 잡았습니다 저희가 성장하는 것을 렛캠프에서 봤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렛캠프 짠 우리 처음에 쓰레기가 썼을 때 좋아졌을 때 쓰레기 졌을 때 좋아졌을 때 다 있었어요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렛캠프가 올해가 22주년이죠 20주년에 기념 앨범을 만들었었는데 20주년 기념 앨범에 저희가 녹음했던 곡이에요 에이스 아저씨도 한 마디 해주세요 에이스 지두 형 한 마디 좋은 말보다 좋지 않나요? 나 우리께 좋다 출근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음 노래 렛캠프 앨범에 출력된 노래고 나갈 때 구매할 수 있어요 렛캠프 다섯 팔고있어요 출근해서 오고있어요 렛캠프 렛캠프 한 마디 손이 없어졌던 O 두개 로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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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